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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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갚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아 א 않다 아 p 고1 왜 먹어보 아 아 온 거 doch 으셔미 문 안고 편평하지도 난거덩 편평하지도 난거덩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국회 흥룡이 여에게 주 부르고 국회 흥룡이 여에게 주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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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원간으로 넘는 듯 최우원간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고고고 화도공 속으로 고고고 화도공 속으로 넘넘넛 넘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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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고 정악이 난 초록을 물고 극복 청막이 난초를 물고 난초를 물고 성백 간으로도 없는 듯 성백 간으로도 없는 듯 흥복아 보고서 좋아라 흥복아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빌 반갑다 내 제빌 반갑다 내 제빌 반갑다 내 제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당상 당하 비겁이래 당상 당하 비겁이래 변패우가니도 난고동 변패우가니도 난고동 변패우가니도 난고동 변패우가니도 난고동 무엇을 갔다가 이르랴 무엇을 갔다가 이르랴 부캐 흥룡이 여기에게 주부르고 부캐 흥룡이 여기에게 주부르고 부흐르고 물어 부캐 흥룡이 여기에게 주부르고 국회 흥농이 여리주 물고 채우곤 채우곤 간으로 넘는 듯 채우곤 간으로 넘는 듯 단산폭망이 죽시를 물고 단산폭망이 죽시를 물고 호동 속으로 넘는 듯 호동 속으로 넘는 듯 구곡 청악이 난 철을 물고 구곡 청악이 난 철을 물고 난 철을 물고 난 철을 물고 송백 간으로 넘는 듯 송백 간으로 넘는 듯 흥농아 보고서 좋아라 흥농아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가 비겁이래 당상 당가 비겁이래 그렇지 변패우가지도 난 거동 변패우가지도 난 거동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그렇지 북해 흥농이 여기게 주 물고 북해 흥농이 여기게 주 물고 채운 간으로 넘는 듯 채운 간으로 넘는 듯 단산폭황이 죽시를 물고 단산폭황이 죽시를 물고 죽시를 죽시를 물고 오 화동 속으로 넘는 듯 오 화동 속으로 넘는 듯 구국 청악이 난 철흑을 물고 구국 청악이 난 철흑을 물고 구국 청악이 난 철흑을 물고 난 철흑을 난 철흑을 물고 성백 간으로 넘는 듯 성백 간으로 넘는 듯 흥농아 보고서 좋아라 흥농아 보고서 좋아라 그렇죠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당상 당하 피곱이래 당상 당하 피곱이래 평평까지도 난 거도 평평까지도 난 거도 무거것을 갔다가 이르랴 무엇을 갔다가 이르랴 그렇지 부캐 흥농이 여기게 주 물고 부캐 흥농이 여기게 주 물고 채우 흥한 간으로 넘는 듯 단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구곡 흥농이 울고 구곡 성악이 난 철흑을 물고 구곡 성악이 난 철흑을 물고 송백간으로도 없는 듯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마 비겁이래 당상 당마 비겁이래 그렇지 변패 우거지도 난고도 변패 우거지도 난고도 무엇을 갔다가 이르랴 무엇을 갔다가 이르랴 국회 흥룡이 여기게 주 물고 국회 흥룡이 여기게 주 물고 태우건 간으로도 없는 듯 단산 봉왕이 죽시를 물고 국흥 헛두공 속으로 넘넘넘듯 국흥 헛두공 속으로 넘넘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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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흥 정학이 난 철을 물고 국흥 정학이 난 철을 물고 성백간으로 도움논듯 좋았어요 이제 한번 붙여보실까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바르나 벗다 내 재미 어디를 갔더라 이제와 당상당파 비겁이래 편평하게 논란구동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흑해 흥룡이 여긴 흙으로 채우고 난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화동 속으로 넘는 듯 구곡정악이 난 출렁 물고 성백간으로 넘는 듯 정말로 잘 들으시네 자 그러면은 우리 꽁 선생 한번 해봐 고거 거기까지 그러고 단야님도 준비해 세팅을 합시다 시작 흥보가 보고서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나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당상당파 비겁이래 편평하게 편평하게 논한구동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흥해 흥룡이여 흥룡이 여긴 흙으로 채운 간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죽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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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화동 속으로 넘는 듯 넘는 듯 넘는 듯 구곡정악이 난 출렁을 물고 성배 안으로 넘는 듯 좋았어 우리 단야님도 한번 해봐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안감던 대집이 치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망상당하 비겁 이래 인 teria 중 grace 현평 아직도 error 안감던 제가 Result 잘한다. 축시를, 축시를 물고 호동 속으로 넘는 듯 구곡청악이 난 철을 물고 좋았는데 구곡청악이 난 철을 물고 구곡청악이 난 철을 물고 성배 간으로 넘는 듯 넘는 듯 잘하셨어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선남자님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남자들끼리만 해야지, 셋이 이렇게 보림님. 아, 저 안돼. 꼬미님. 안뒤? 그러면 이 남자들끼리 한번 둥쳐서 한 번 해보 남자들끼리 둥쳐서 한 번 해고 여성 회원님들끼리 둥쳐서 한 번 해보고 흥보가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아름다웁다 내 재미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항상 당하 선도 해줘야 되겠네 다시 해줘야 되겠네 흥보가 보고서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재미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항상 당하 비겁이네 편편히 논 안고도 무엇을 갔다가 이르라 해이 동황이 죽시를 몰고 동속으로 넘는 듯 구곡 정하기 난 척을 몰고 선배 산으로 넘는 듯 이 노래는 끝을 어떻게 놓느냐 그게 많이 여러 유형이 남았어요 전부 다 좀 많이 틀리잖아 끝을 어떻게 매점을 가는지 끝을 놓는게 많이 특징이 있는 노래 여성 회원님들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그렇지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are diese 흥보가 보고서 그래도 참 잘들따라들 하시네 아주 겁나게 어렵구만요 겁나게 어렵지라 두 번만 더 하고 좀 쉬어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더라 이제와 당상당한 비겁이네 변병하지도 난고도 무엇을 갔다고 이르냐 북해 흥룡이 여기 중부 걸고 채우고 난으로 돕는 듯 한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고고 동속으로 돕는 듯 북정악이 난 초록을 물고 송백 가르로 돕는 듯 한 번만 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더라 이제와 당상당한 비겁이네 변병하지도 난고도 무엇을 갔다고 이르냐 북해 흥룡이 여기 중부 걸고 채우고 난으로 돕는 듯 한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고고 동속으로 돕는 듯 북정악이 난 초록을 물고 송백 가르로 돕는 듯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당상당한 비겁이네 변병하지도 난고도 무엇을 갔다고 이르냐 북해 흥룡이 여기 중부 걸고 채운 간으로 돕는 듯 한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고고 동속으로 돕는 듯 북어 흥룡이 난 초록을 물고 송백 가르로 돕는 듯 죽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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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거는 박록주 선생님한테 특유의 그거야 죽시를 죽시려올물루고 시러올리시러올 죽시려올물루고 그래가지고 잘하네 제가요? 죽시려올물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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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떨어뜨려요 축시를 부르고 축시를 부르고 축시를 부르고 축시를 부르고 축시를 부르고 명창 나오겠어 근데 키를 자기 목소리 나오는 데까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가성으로 자꾸 하니까 가성으로 지금 하게 되는 거에요 여기는 진성으로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가성 목소리가 지금 말하는 거 그게 진성이야 자꾸 가성을 쓰게 돼요 그럼 낮춰야죠 낮춰야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흥보가 그렇게 나와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너무 낮고 너무 낮죠? 그게 키를 좀 높이잖아요 연습 많이 하면서 자기 키를 찾는 거에요 이건 명창들이 하는 거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송강사 따라가면 큰일 나 다 죽어 다 뻗어 지금 대단히 높은 키에요 지금 여자 키 여성 키에 근접하는 굉장히 드문목이에요 드문목 골병 주고 골레 좀 들어 그 음으로 하면 저기 뭐야 남성위원들이 골레 좀 들어 저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괜찮아요 일찍 이거